깊이 대상이던 임대주택이 무주택자들의 피난처로 부상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인상 추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윤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3,483만원으로 27%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1년간 상승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서울아파트 매물은 작년 1월 5만 건을 넘었지만 임대차법을 시행한 7월 들어 3만 8천 건대로 줄더니 29일 현재는 2만여 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처럼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선호도가 낮았던 수도권 임대주택에 실거주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모집한 동탄호수공원 리슈빌은 평균 1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파주운전과 평택역, 고향 덕은지구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서는 미달 사태가 속출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이 각광받는 이유는 시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낮은 데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거주 이후 분양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임대주택이 전세난을 극복할 때 안으로 부상했지만 전문가들은 입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지나 주거 유형면에서 선호도가 낮을 수 있겠고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추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극심한 전세난을 뚫고 갈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